지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, 국제고가 계속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.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시임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서열화 등을 막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과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유지하고 전국 단위 자사고는 지역인재를 20% 이상 뽑아야 합니다.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시임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